이 영상은 전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상입니다. 현장 실습 시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복 교체 순서 안내입니다. 대상자에게 자기소개 후 진행 순서를 설명합니다. 진행 전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을 손에 낍니다. 대상자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얼굴 표정을 살피고 통증이나 어지러움, 열등을 느끼지는 않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오늘 기분이 어떤지 여쭤보며 대상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옷을 갈아 입혀줍니다. 사용한 물건을 정리하고 손을 씻습니다. 침구 교체 순서 안내입니다. 대상자에게 자기소개 후 진행 순서를 설명합니다. 진행 전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을 손에 낍니다. 필요 물건을 준비합니다. 창을 열어 환기시키고 침대 시트를 벗깁니다. 매트리스 위에 부스러기와 먼지 등을 제거합니다. 깨끗한 시트를 깔고 시트의 가운데 선이 침대 중앙에 오도록 시트를 펼칩니다. 침대 머리 및 다리 쪽 시트는 각을 만들어 남는 부분을 보이지 않게 매트리스 안에 넣어줍니다. 옆쪽으로 늘어진 시트도 정리하여 매트리스 안에 넣습니다. 필요시 방수포를 깔고 방수포 위에 반으로 접은 시트를 한 번 더 깔아줍니다. 커버를 씌운 담요나 이불을 펴서 정리합니다. 베개 커버를 바꾸고 베개 커버의 남은 부분은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접어 넣습니다. 베개를 침대 머리 가운데에 놓습니다. 사용한 물건을 정리하고 손을 씻습니다.